원주시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내년도 농업 분야 내국인 인력을 모집합니다. 신청 자격은 농작업 경험이 있거나 작업이 가능한 만 20세 이상, 60세 미만의 내국인으로 시설 채소와 노지 작물 파종, 관리, 수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 정확한 근무 기간과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개별 농가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원주시는 오는 16일까지 모집 신청을 받아 농가와 인력을 연결해준다는 계획입니다.